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 ASMR 비디오 구독자분들 중에서 Q&A ASMR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꽤 많이 계시더라구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Q&A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우선 질문을 좀 댓글로 받으려고 이렇게 짧은 영상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마이크 없이 찍고 있어요 이건 ASMR만이구요 댓글에 저한테 궁금하신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Q&A ASMR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아주 많이는 못하겠지만 뭐 시간 한 열 개? 지금 몇 개 해야 시간이 나올지 감은 잘 안 잡히는데 아무튼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개 뽑아서 너무 좀 약간 곤란한 거는 대답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Q&A ASMR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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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